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160억원의 후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수사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검찰하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람이 누군지 이 현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인적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현재 지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까지 올해 예정된 모든 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을 향한 검경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특히나 9월달에 검수완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검찰 측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가지 수사들인데 현재 검찰하고 경찰은 이재명 관련 사건 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 의혹, 그리고 경기도시 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의 선거사무소 전용 의혹과 이재명 아들의 성매매라든가 도박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재명하고 관련된 다른 자잘한 사건들까지도 전부 다 합쳐보면 이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 현재 6건이나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가장 지금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관내 기업들에게 건축이라든가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며 이 사건은 당초에 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이 되었고 바른미래당은 2015년에서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하고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는 대신에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하고 아닐 때에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지난해 9월달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2월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보안수사 요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그러다가 5월 2일 성남지청 그리고 지난 17일 두산건설하고 성남FC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은 강제수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기분당경찰서가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발부받은 법원 영장에는 이재명 의원이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된 것을 알려져가지고 해당 사건하고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재명이 직접 결제한 문서 등을 확보한 사실도 전해졌고 이 때문에 이재명하고 관련된 수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하고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검경은 계속해서 계좌추적 등 성남FC 후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해왔던 것을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특정은행을 통해서 현금으로 인출이 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금융회사 등은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진 1거래일 동안에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간다면서 여기에는 현금을 인출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현금 인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그 현금이 어디로 전달이 됐는지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수 한박 시행 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법적 대응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루된 기업이 한둘이 아닌 만큼 정말로 죄가 없지 않는 이상 전부 다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심 고백이라든가 서로 살기 위한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도 곧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재명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이라든가 체포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환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국회 일정상 이재명 의원이 바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나 9월 달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소환 조사는 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청은 이재명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얘기일 뿐이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인 것은 이재명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라든가 경기 남부청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인물들로 꽉꽉 채워졌는데 원래 이재명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은정이라고 성남 지청장이 쉴드를 쳐왔었습니다.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권 검사이면서 추미애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고 실제로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남FC 후원금 오후 사건 관련해가지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해서 논란이 크게 되기도 했으며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박은정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항의의 표시로 검찰 내부망에다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직에 글을 올리고 퇴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박은정 지청장은 눈치를 챘는지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법무부 쪽에서는 명예퇴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에게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은정 역시도 성남FC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재명하고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재명 관련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증원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었던 홍승우 검사가 임명이 되어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퇴임하는 김창용 경찰청장을 이을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속도가 생명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 여러가지 의혹들은 곧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왜 무리해가지고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금배치를 차려고 했는지 그 실체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